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원전을 건설해주는 문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의 실체를 쫓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왜 경제성을 줄였느냐, 조작을 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지금 구체적으로 산업자원부에서도 북한의 원자력을 지어주기 위한 검토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환이 아니었는가 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수사가 아주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내용의 문건 공개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까지 저지른 사실이 규명되면 정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원추라고 합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북원추문건에는 산업부가 신한울 3, 4호기용으로 두산중공업이 제작했던 APR-1400 원자로 설비를 활용해서 함경도 심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APR-1400은 한국형 원전 모델의 핵심 기술로 신한울 3, 4호기용으로 이미 제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2017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이 방안이 북한의 원전 건설에서 소요시간과 사업비, 또 남한의 에너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문건에 명시했습니다. 이미 제작한 원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심포 원전의 공사 기간과 비용이 줄고 남한의 탈원전 정책에도 부합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수돗되어 있는 원전 기술 또 장비들을 가져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해당 문건은 김모산업부 서기관이 2019년 12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530개 파일 가운데 북한 원전 자료 17개 가운데 2018년 5월 14일로 보입니다. 180514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v1.1이라고 명명된 파일입니다. 이 파일명을 근거로 볼 때 2018년 5월 14일 작성된 문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산업부가 관련 문건을 작성할 당시는 이 탈원정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던 시기였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북원추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인 2018년 4월 달에 월성원전 1호기 한시적 가동이 어떻겠냐라고 보고한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그걸 지금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의역동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원전 가동을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것이 바로 직권남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면 이번 주 안에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정 장관이 구속이 되면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면서까지 탈원정 정책을 추진한 사실이 일정 부분 드러나는 셈이 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왜 백운규 전 장관이 무리하게 직권남령까지 하면서까지 추진했느냐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정 장관 신병 처리 이후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청와대를 향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에 산업부와 청와대 사이의 오간 지시와 보고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수관 지금은 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이 최희봉 사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백운규 전 장관이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배경으로 같은 달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건넸고 여기에 북원추 문건이 포함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자력발전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내 원전 가동을 중지하고 여기서 나온 익려시설 장비 등을 북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북한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내 원전 설비를 멈췄다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회담 기간에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해당 USB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적에서는 백운규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패스를 위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사실이 대전지검 수사로 밝혀지고 확인이 되면 그렇다면 왜 조작을 했는지 조작을 한 배경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동 중단을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해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을 중단했다 하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가 지금 북한 원전을 북한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과 국내 탈원전 정책과 연결질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쉽지가 않은 수사입니다. 북한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국내 탈원전 정책을 써가지고 가동을 중단했다.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필요한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살아있는 권력이고 정권 아래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가동이 중단됐고 또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대전지검 자체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특검 수사도 검토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정책적인 배려 없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 과정에 개입 없이 그렇게 수사할 수 있을 때만 탈원전 정책을 선 이유와 그리고 지금 북한으로 원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와 그 함수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추론입니다만 북한에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의 원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한의 탈원전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익녀시설 또는 익녀자재 이런 것들을 북한에 갖다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아니었는가라고 추궁을 할 때 거기에 결정적으로 정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검찰에서는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붙으면 특검이 붙으면 전반기적으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사건은 점차 상황이 아주 갈수록 복잡해지고 커져가는 형국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